사실상 역사적으로 보면 디플레 국면이었고 현재 중소형 위기가 꺼지는 것처럼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서의 또 늘어난 국제라든지 더 많이 돈을 끌어와서 써야 되는 그런 구조를 생각해보면 내년도에 오히려 육경제는 슬로우다운이 내년도부터 더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다. 경기는 오히려 악화 국면이 맞다. 예민수의 경제 토크 오늘은 유신익 박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가를 설명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최근에 경기의 흐름들과 함께 미국의 주가 흐름을 봤더니 설명력이 많이 떨어지더라. 그러면 주가 견주한 주가를 설명할 수 있는 팩터는 뭐냐. 핵심적인 얘기를 할 텐데요. 그러니까요. 경기가 아니라면 경기는 조금씩 어쨌든 둔화되는데 그렇죠. 그거와 상관없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러면 요인이 뭐냐. 힘이 뭐냐. 말씀해 주십시오. 돈입니다. 돈. 유동성이에요. 그런데 그 돈이 그냥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풀린 돈이 아니라 정부와 연준에서 나간 돈들이 그쪽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유동성이 금융시장을 붐업시키는데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그 위기 때 그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여기서 도대체 어떤 돈의 지표 지표 중에서 어떤 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로직을 좀 정확히 알고 가시면 아마도 앞으로의 에코티마켓이나 미국의 전체 위험 투자 시장을 바라보실 때 시각도 조금은 더 샤프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디테일하게. 보세요. 보면 우리가 과거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돈이 풀었죠 그렇죠. 그 유동성의 힘으로 주가가 올랐다는 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풀어드린 돈을 미국 정부도 긴축하면서 좀 빨아들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연준이 그렇게. 연준이 그러니까 연준이 그러니까 지금 이 어떤 유동성 정세로 보기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세부적으로 파헤쳐질 거고 그러면 지금 연준의 유동성의 흐름이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지금 표로 확인해 주세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일단 2008년에 쫙 가다가 팍 올랐던 건 그때 이제 리먼 때. 리먼 사태 때 그렇죠. 서프라임이 생기고 나서 급등을 하죠. 급증을 한 다음에 북 자체가 급증을. 그때 1조 달러에서 2조 달러. 2조 달러까지 올라갔죠. 풀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집가는 급등했고 자산 유동성도 들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풀고 나서 이제 언제까지 계속 풀었냐면 2012년까지 이제 계속적으로 풀어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쭉 풀다가 사실은 2015년도에 이제 피크를 맞죠. 피크를 맞을 때가 이제 4조 대략 2, 3천억 달러. 4조 5천억 달러까지 육박을 합니다. 4조 5천억 달러까지 육박을 했을 때 이때 시점에 이제 재미있는 스토리가 납니다. 이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사실 이 구간에 2010년부터 2015년도까지 이렇게 돈을 풀 때는 전미경제학회에서 많은 학자들하고 옐런 그 당시에 이제 의장이 뭐라고 공통적인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재무부의 채권을 많이 사들인 상태로 패드가 지속을 하면 패드는 사실은 재무부가 발행한 채권을 가지고 이제 돈을 공급을 해주고 있고 그럼 양쪽 기관이 어떻게 보면 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패드는 그거를 사왔지만 사실 재무부가 이제 판 거죠. 판 채권을 가지고서 돈을 공급하고 아니 그럴 거면은 이제 비판적인 어조로는 차라리 이거를 통합을 해가지고 스스로 돈 찍어가지고 스스로 시장에 공급하면 되지. 굳이 채권이라는 그 중간에 매개체를 뭐하러 거치느냐. 즉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패드의 독립성이 깨져버린다. 그러면은 채권의 규모와 채권의 금리 상승 하락 여부에 따라서 연준의 대차 대조표도 크게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복원시켜놔야 됩니다. 적어도 안 돼도 완전한 1조 달러까지는 아니더라도 2조 달러까지는 줄여야 됩니다라는 게 컨센서스였는데 그런데 못 줄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스물스물 이제 그 얘기가 다 떨어집니다. 한 4조 5천억까지 갔다가 조금 줄어든 게 4조 밑으로 조금 떨어졌다가 그렇죠. 네. 테이퍼링을 좀 시작을 했었고 그 규모가 이제 5천억 달러 정도 예외에 불과했었고 이 당시에 이제 무슨 힘을 얻게 되냐면요. 이 당시에 이제 줄여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줄이려고 생각하니까 미국 경제에 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2015년 16년 지나서 18년을 기점으로 굉장히 강해진 게 무엇이 있었냐면요. 가장 중요한 게 미중 무역 분쟁이었습니다. 네. 그러네요.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수입 관세가 높아지니까 미국 기업들조차도 수입 가격이 올라감으로 인한 효과를 동일하게 받고 그러니까 채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계속 둔화가 됐었죠. 성장률이 계속 둔화가 되면서 2%를 못 지킬 것 같습니다라고 하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못 줄인 거예요. 그러면서 연준하고 이제 재무부가 그 당시에 18, 19년 넘어가면서 어떠한 이론적 배경으로 전환이 되냐면 현대화폐이론. 즉 돈을 푸는 것 자체가 연준과 재무부가 합쳐서 푸는 것 자체는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다. 그 MMT라는 거예요? 그렇죠. MMT. 왜냐하면 어차피 이 채권을 발행했을 때 연준이 사준다고 하지만 예전에 전통경제학적 개념으로 봤을 때 그 채권의 가격이 막 흔들리면 연준이 되찾을 표가 무너지면서 망가질 수 있어요. 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 미국 채권 발행했을 때 채권 발행에 실패할 확률이 몇 프로냐. 역사적으로 살아봤을 때 그게 있었던 일이냐. 그럼 채권 발행 열심히 하고 연준도 살 수 있으면 당연히 발권력 자체가 충분하니까 달러를 반대로 해서 달러를 찍어내서 달러를 누군가에 준다고 했을 때 그 달러를 안 살 세계 투자자가 어디 있겠느냐. 그런 논리로 풀어도 된다. 다만 중요한 거는 이것을 나중에 인플레이션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곳은 돈을 잘 쓰고 특히 산업이나 실물 쪽에 돈을 잘 써서 잘 걷어들이라라고 하는 뒷부분의 숙제는 있는데 좀 나중에 볼게요. 나중에 할게요. 숙제 잘 안 하죠. 넘긴 채로 돈을 열심히 다시 풀기 시작하던 와중에 사실은 못 줄인 상태로 약간 오히려 늘리고 있는 상태에서 팬데비 팍터죠. 그러면서 레벨업이 확 되죠. 거의 8조 9천억 달러까지 갔다가 사실 작년도 9월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매 월마다 950억 불씩 계속 축소를 하기로 했었어요. 그거 단순히 계산하면 이미 8조 달러 밑에 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또 무슨 일이 있었죠? 전쟁이 있었지. 중소형 위기 있었죠. 위기. 중소형 은행 위기. 전쟁도 있었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도 있고. 이거는 전쟁이 있어서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테이퍼링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었던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같이 간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러니까 자산이 줄어들었어야 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났던 게 22년도 3월이었고 그 뒤부터 계속 줄이겠습니다. 이것도 줄이겠습니다.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2023년도 초반에 3월 24일쯤이었죠. 그때 중소형 위기가 터지면서 BTFP. 채권을 가져오는 최초에 샀던 신차 가격으로 대출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졌으니까 채권 가격은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원래 샀던 가격만큼 우리가 대출을 해 줄게요. 그러면서 연준이 채권을 또 빨아들기 시작을 하면서 살짝 늘었죠. 그리고 조금씩 다시 줄고 있습니다. 의미 있게 줄지를 못했네요. 못하죠. 마치 2019년 20년 때 줄은 거 같다가 다시 스파이크가 났던 것처럼 거죠. 물론 이제 뭐 그런 위기가 나라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유동성이 생각만큼 안 줄고 있다 이거네요. 그렇죠. 안 줄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여기서 관건은 제가 경기에 대한 정책적인 요소나 경기에 대한 방향성 요소들 정책의 불안정성은 더 커지고 있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빨라를 여기서 더 찍어내고 더 공급할 것 같은데 지난번 3년 기간 동안에 엄청난 돈의 힘을 받잖아요. 그러면 실물이 실물 시장에서 봤을 때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1원 풀었을 때 1만큼의 효과가 있었으면 이제는 1만큼 풀면 1만큼 효과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재정의 구축 효과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부채가 너무 많아진 상태에서는 적었을 때는 상관없어요. 부채가 적었을 때는 돈을 1만큼 풀면 실물 경제도 환호를 하면서 1만큼 성장하는데 이제는 1만큼 성장을 시키려면 돈의 힘이 2, 3만큼 들어가야지 2나 2, 3만큼이 돈이 들어가야 실물 시장도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승수 효과가 잘 안 나타나는 거군요. 그렇죠. 그걸 바로 재정 구축 효과라고 표현하는 거군요. 오히려 돈의 힘으로 늘어나는 효과를 까먹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올 하반기에 못 줄일 것 같아요. 못 줄인다는 얘기는 유동성은 좀 더 늘어날 것 같고요. 시장에. 그러면 금융 투자 환경 자체가 그렇게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 경기의 요소는 어떠냐. 경기는 안 좋은 쪽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왜 여기서 유동성이 크게 안 줄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이번에 부채 한도 협상이 마무리가 잘 됐죠. 부채 한도 협상에서 사실 6조 4천억 달러 내외로 거의 동결할 기조로 가면서 2023 회계연도, 2024 회계연도로 가는데 올 10월까지가 2023 회계연도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6조 4천억 달러 정도를 맞추기로 했고 내년도 비슷하게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팬덤이 이전이 사실은 5조 달러 대회였었거든요. 매년 푸는 돈의 규모가. 그런데 원래는 그때 당시에 나중에 돈 푸는 규모는 줄일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또 신압으로 6조 4천억 달러까지 늘려놓고 나니까 이게 노멀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줄이기는 어렵죠. 이렇게 6조 4천억 달러까지 매년 풀어야 되는, 내년도까지 풀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부족한 돈, 재무가 필요한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조 달러를 정도를 또 국채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연준이 그중에서 통상적으로 지금 한 10년 동안 평균 30% 정도는 사줬거든요. 그러면 3천억 달러 정도를 또 여워서 또 도와줄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예요. 즉, 이하긴직스는 뭐냐면 그렇게 많이 안 줄일 수, 줄여들 것 같지가 않다. 유동성 자체가. 그러면 우리가 유동성이 그렇게 줄지 않을 것 같으면 다음에 보시면 우리 보통 M1 통화라는 지표가 M1, 번호 통화가 먼저 있고 그다음에 M1 있고 M2가 있고 그런데 M2까지는 다 잘 아시죠. 유동성, 보통 요구불 예금, 공개 통화, 미국 같은 경우는 거기에다가 저축은행 예금까지 다 포함해서 우체국 저축은행 예금까지 포함했을 때 M2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여기에 이 M2는 가게가 돈을 맡기는 가게 위주의 어떤 금융 활동에서 파악되는 유동성일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죠. 그런데 가게 위주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데 M3는 뭐냐면 여기 M2에다가 여기다 또 더하는 겁니다. 정기예금하고 MMF 그다음에 뮤추얼 펀드하고 RP. 여기까지 포함을 다 시켜버리면 그 포함된 전체 금액이 M3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가게도 포함이 되지만 기업들 쪽까지도 포함이 되는 금융 자금과 관련되는 그런 규모. 토탈한 게 바로 M3라는 건데 중요한 건 정부가 기업뿐만 아니라 가게 돈을 풀면서 재정 지출도 하지 않습니까? 그 돈의 흐름하고 연준도 채권을 사주면서 돈을 풀지 않습니까? 그 규모를 전체를 다 파악할 수 있는 핵심지법은 M3라는 거예요. M2가 조금 부족하다는 겁니다. 더 넓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과거에 보는 통환부터 해서 M1, M2. 우리는 사실 M2가 어떤 주요한 우리 같은 경우죠. 유동성 측정 지표로서 꽤 오랫동안 M2, M2A 이렇게 변형을 했는데 미국 증시의 유동성의 흐름들을 체크하려면 또 광희의 M3를 봐야 된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M3를 갖다가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네. M3 규모는 지금 계속 역사적으로 우상향을 합니다. 우상향을 2005년도, 2000 초반년도부터 계속 우상향을 하다가 2003년도까지도 우상향 상태에서 조금 살짝 내려가곤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직도 20조 달러를 상해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 패턴하고 지금 RMW의 누적 승률 패턴을 보십시오. 추세상으로 보면 아까 경기 선행지수하고 가장 중요한 RMW의 누적 승률 패턴하고 선행지수하고의 패턴을 보시면 별로 그다지 닮지 않았습니다. 도행성이 별로 없었죠. 그런데 중요한 건 M3하고의 패턴을 보시면 굉장히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패턴의 추세 자체가 우상향 패턴, 물론 약간의 괴리를 보이는 구간이 있지만 계속 맞춰나가죠. 또 맞춰나가고 여기서 또 맞춰나가고 있죠. 이렇게 맞춰나가는 패턴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자,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결론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시장을 뜨겁게 보여지고 굉장히 핫해 보이지만 RMW라고 하는 ROE가 개선되는 기업들 위주로만 지금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상태고 이 RMW라는 그러면은 포트폴리오는 경기에도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받고 정부의 재정지출과 연준의 유동성까지 다 포함한 총유동성 M3를 표현하는 이 M3라는 유동성 지표하고 굉장히 유사한 역사적 패턴을 가져왔다. 그런데 하반기 자체 우리가 7, 8, 9 이렇게 시점을 놓고 문다면 물론 4, 4분기에 또 큰일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런데 그때까지는 적어도 3분기, 하반기 정도까지는 현재의 금융투자 시장이 그래도 안정적이고 좋아 보이는 현상에는 꺼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M3가 여기서 크게 안 줄을 것 같습니다. 왜? 여기서 또다시 정부는 재정지출을 6조 4천억 달러를 이번부터 이제 또 더 탄력받아서 할 것이고 여기에 연준도 가미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채권 시장을 통한 자금 공급에 같이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이다. 라는 게 지금 거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미국의 주가가 미국 주가가 어쨌든 글로벌 시장을 아직도 사실 많이 대변하니까요. 그렇죠? 미국 주가 더 오를 거냐 이 논쟁에 있어서 경기 얘기는 사실 이제 별로 할 필요 없다는 거고요. 유동성을 봐야 된다. 그렇죠. 맞습니다. 유동성이 늘어나는 지금과 같은 환경이라면 주가는 경기 요인이 아닌 유동성으로 더 갈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로직인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유동성이 급격하게 줄어들기는 어렵다. 맞습니다. 어려운 환경이고요. 그렇게 로직을 이제 쭉 정리를 했고요. 큰 건 이제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 밖에는 또 체크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런데 그러면 경기에 대해서는 제가 또 여전히 좀 안 좋아 보인다라고 표현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안 좋아 보입니다. 그 이유를 핵심 지표 하나만 가지고 말씀드리면요. 미국에 여기서 이제 M2로 표현을 했습니다. 가계 쪽하고 직결이 되니까 M2 쪽 규모 대비해서 미국의 시간담 임금의 규모를 이걸 로고 취해가지고 평균화해가지고 수치화했습니다. 이 숫자는 뭐냐면 M2가 늘어날 때 미국의 임금이 얼마만큼 늘어났냐. 이 역사 패턴을 보시면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게요. 사실 우리가 90년대까지는 0.5배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줬었는데 그 뒤로 돈 풀리는 것에 비해서 임금의 규모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계속 떨어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2000년 초중반에 들어서는 이게 0.2백까지 떨어지니까 미국 경제가 그때까지 무엇에 걱정을 정책자들이 했냐면 디플레이션이 심화될 것이다. 돈을 풀어도 돌지가 않고 임금이 안 오르다. 디플레이션이다 이거는. 굉장히 큰 대비를 해야 된다. 인플레이션보다 더 무서워하는 디플레이션이죠. 예전에 이제 이게 약간 패턴이 이런 패턴이 일본에서 똑같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풀 수 있는 돈의 규모하고 일본이 풀 수 있는 돈의 규모는 완전히 차별화되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3년 동안에는 잠깐 정부 재정 지출하고 연준의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리다 보니까 여기서 약간 유자형으로 반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도 좋고 인플레이션이 내수를 중심으로 해서 너무 강하다라고 표현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구간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어떤 패턴에서 완전히 추세 반등한 게 아니라 잠깐 풀린 거고 여기서 이제 돈은 이런 패턴을 유지하려면 돈은 그전에 썼던 돈의 규모가 더 증배되어야 합니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즉 현재 경제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계속 돈 풀기로 경제와 금융시장을 유지시키려면 피터슨 연구소에서 분석한 걸 보니까 2030년도에 미국 부채가 50조 달러까지 늘어나 있을 거다. 현재처럼 풀어나가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유동성의 힘으로 시장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어느 시장이 그러면 제일 시장적으로 예를 들면 달러가 좀 약세기 때문에 우리가 이머징이 괜찮을 거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죠. 미국 시장도 잘 가고 있고 그런 돈이나 유동성이나 시장 캐퍼 흐름으로 왔을 때 어느 시장이 유망합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채권시장만 보더라도 사실 미국을 제외하고는 대안이 뚜렷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채권시장의 21년도 기점이긴 하지만 총 시가총액이 픽스트 인컴 채권시장 규모가 49조 달러입니다. 그런데 그다음이 누구냐면 유럽 쪽인데 여기가 24조 달러 정도 입학을 해요. 거의 두 배 정도 수준이죠. 절반. 그러니까 미국이 두 배인 거죠. 두 배인 거죠. 그런데 이 비중이 총 비중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이 돈을 풀면서도 이쪽에 채권시장에 돈이 몰리고 다른 쪽도 완화를 하거나 약간의 타이트닝만 멈춰도 돈이 돌면 일본, 유럽, 중국은 제외하고 다른 국가들도 미국에다가 채권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매력적인 채권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금융 투자 시장 자체가 채권뿐만 아니라 모든 상품이 다 1등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고요. 주식 시장은 어때요? 두 번째 주식 시장도 에커티 마켓도 비슷합니다. 전체에서 이것도 시가총액 비중인데요. 전체에서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늘어나네요. 시간이 가면서 그렇죠. 더 늘어나고 있고. 이 늘어나는 건 자신들이 돈을 풀어서 늘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다른 시장에서 돈이 오히려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머징은 EM은 줄어들었네요. 그렇죠. 비중을 보시면 물론 돈의 흐름까지 펀드플로우는 세밀하게 확인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시가총액 패턴 비중만 보시면 일본 같은 경우는 계속 15년도 기점으로 이때가 뭐였냐면 일본의 양적 완화 때문에 예전에 구로다 총재하고 일본의 아회 총리하고 구로다 총재가 계속적으로 양적 완화를 밀어붙이면서 화살인가 4개 화살하면서 양적 완화. 그러면서 그때 시가총액 갑자기 일본의 주가 에코티마켓도 붐업되면서 한 번 늘어났다가 비중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이 사실은 우리가 또 바라볼 수 있는 주요 마켓이 EU 쪽 유럽 쪽인데 여기는 10%에서 거의 큰 변화가 없어요. 계속 여기서 플랫한 흐름입니다. 차이나는 확실히 늘고 있네요. 중국은 한 번 레벨업은 했죠. 그런데 15년도에 레벨업을 8% 그러니까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를 레벨업을 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중요한 건 15년도까지만 해도 미중 대립이 없었어요. 그리고 모든 시장 자체를 금융시장을 외국인한테 개방하면서 성장된 기업들한테 많이 투자를 하세요라는 그런 모토였는데 이때부터 뭔가 약간 방향성이 틀려졌죠. 그러다 보니 전체적인 차지하는 비중 자체도 시가총액 비중도 전 세계에서 크게 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의 내용만 보시면 에코티마켓이든 픽트인컴마켓이든 미국 시장을 제외하고는 사실 딱히 대안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미국 자체만 놓고 보셔도 지금 미국의 가계가 보유한 에코티의 비중이 지금 49조 달러입니다. 49조 달러. 그러니까 왜 이렇게 미국 에코티를 가계가 많이 살까? 우리 그런 거 아시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 자산의 가계가 자산의 비중이 부동산에 집중이 됐다고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금융 쪽에 다 집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에코티 쪽을 보면 21년도 기점으로 50% 쪽이에요. 디파짓. 예금은 2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MMF하고 그다음에 MMF 포함하고 그다음에 뮤니스라고 해서 지방채권이거든요. 이런 지방채권 비중하고 MMF 포함하고 전부 다 포함을 해버리면 70에서 80%까지 육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융 자산이 절대적인 규모로 미국 가계는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이야기를 한마디로 표현해드리자면 미국은 가계에 돈을 넣습니다. 재정 지출을 통해서 가계에 돈을 넣습니다. 두 번째 연중 같은 경우는 채권 시장을 통해서 돈을 넣습니다. 양쪽으로 들어오는 돈들은 결국엔 미국은 에코티. 이게 사실은 에코티라고는 하지만 401k 같은 퇴직급여 쪽도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에는 퇴직급여나 모든 가계의 시스템이 금융 자산에 자본시장으로 흘러들어온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돈들로 다 흘러들어가게 돼서 미국 시장이 좋고 두 번째는 채권 시장 자체도 전체적으로 연준이 사주고 그 외에 다른 국가들까지 포함해서 참여를 하니까 채권 시장도 제일 크고 그 비중이 크고 그러니까 미국의 금융 투자 환경은 그 어떤 곳에서든지 자기네 나라에서도 계속적으로 서스테이너블하게 계속 돈을 넣어주고 있고 해외에서도 돈이 들어오는 그런 시장이니까 좋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제가 걱정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데일레스 페드에서 나온 분석자료 하나만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돈으로서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투자 시장이기 때문에 경기하고는 차별화가 되는데요. 중요한 건 부채가 많으면 제가 구축 효과가 나타나면서 오히려 효과가 적어집니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었죠. 그런데 이게 이쪽에서 이제 작은 은행들, 중소형 은행들의 위기가 있은 다음에 부채 비율이 높아지고 그리고 나서 GDP의 흐름이 어떻게 될까라고 데일레스 페드에서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부채 비율이 높지 않은 국가들 같은 경우는 0부터 보시면 GDP가 100인 기준에서 플랫하게 계속 갑니다. 위기가 나도 그렇게 큰 타격이 없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채 비율이 높은 상태에 있었던 국가들 같은 경우는 0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서서히 떨어지자 0부터 계속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위기가 있기 전에는 100 정도의 GDP가 위기가 일어나는 즉 중소형 은행의 위기가 일어나고 나면 그때부터 4 정도 GDP가 떨어진다. 이 이유가 뭐냐. 바로 여기서 분석한 것도 재정 구축 효과 때문이다. 차 비용이 높아진 상태에서는 돈이 더 많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결국에 그것이 구축 효과로 나타나면서 GDP를 까먹는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들에서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미국 투자 시장은 경계하고 지금은 차별적으로 가고 있고 미국 투자 시장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동성 지표는 정부의 재정 지출과 연준의 유동성을 다 토탈에서 합한 가능성이 있는 바로 M3의 가능성이 크고 이 M3 지표에 오히려 더 좌우되는데 경기의 패턴만 놓고 보면 미국이 잠시 잠깐 인플레와 전체적인 물가 상승 내수 활성화에 우리가 지금은 몰입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역사적으로 보면 디플레 국면이었고 현재 중소형 위기가 꺼지는 것처럼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서의 또 늘어난 부채라든지 정부의 부채가 더 많이 필요한 더 많이 돈을 끌어와서 써야 되는 그런 구조를 생각해보면 내년도에 오히려 미국 경제는 슬로우다운이 내년도부터 더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다. 경기는 오히려 악화 국면이 맞다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네. 경기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건 가계 영향도 있고 기업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투자하는 분들은 경기하고 주가하고의 상관도 때문에 그런데요. 경기보다는 유동성. 유동성 의름에서 뭘 지표로 삼고 또 어떤 변화 요인들도 생각을 해둬야 될지 오늘 어려운 얘기였지만 들을수록 로직을 좀 이해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코노미스트 유신익 박사님 오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